2 가수 치iva 미나짱 생일 축하해 사나이에게 받고 싶은 선물 생일 선물 있어요?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뽀뽀 받겠습니다 미나가 이런말 안언니 뽀뽀얘기 그만해요 안받을거에요 미나가 화났다고 하면 잘 탈출할거 같아요 회사 몰래 한번 탈출을 했는데 애들이 잘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멤버들이 미나가 화났다고 하면 잘 탈출할거 같아요 웃겨? 여보세요? 지금 미나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갈 수가 없을거 같아요 미나야! 됐어! 미나씨가 화나서 연습을 뺐다고 하면 매니저님이 이해해주시나요? 아 그럼요 안 돼 안 돼 그만 그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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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한 부분 아 왜? 원수들한테 할때보다 더 이쁘게 했어 이만큼 룬찜 룬찜 다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나연 저는요 그럼 쿠쿠랑 놀고 하루같이 지내고 좀 술도 좀 마셔보고 싶어요 저 조금만 마셔서 숙취가 엄청난데 괜찮아요? 아 다음날은 나연지 아 다음날은 나연지 아 다음날은 나연지 이거 받았는데요? 민아 언니 받았어? 뭘 받았어? 내가 받았어 왜 왜 왜 조순대 주세요 어떤 말이야 순대 퇴카오톡 퇴카오톡 아